밤 늦게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났대 그래? 힘 없겠다 여기 애들 항상 쓰는거 놔두는데 어 저게 있어 저 안에 야 엔다리 들러야 치카치하야라 칫솔은 많아 너 나중에 잠에 왔어? 잠에 왔어? 너 아까 하율이 목소리로 다시 해피버스트 해봐 아우 싫어 아흐ㅎㅎ 했비버스트 해봐 전 영상 한번 쫙수록 돌려 제가 돌리고 있습니다 온버브레이 iann 서한 왕씨